금상군이 부리면 방우리에 500메가와트급 양수발전소 유치에 성공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가 기대됩니다. 양수발전소 유치로 금상군은 앞으로 50년 동안 493억 원의 지원금을 받고 연간 7억 원의 지방세 수입이 기대됩니다. 또 발전소 건설에 따른 고용인력 증가와 금강과 연계한 관광자원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금상군 양수발전소는 예비타당성 조사와 발전사업 허가 등을 거쳐 2038년 완공될 계획으로 사업은 한국남동발전에서 맡아 추진합니다.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사례를 담은 사례집이 발간됐습니다.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는 피해자 30여 명의 사례를 수집한 뒤 에세이 형식으로 풀어 독서 플랫폼을 통해 연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조만간 사례집을 책자로 인쇄해 각 정당과 정부 기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9월 학부모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대전초등학교 교사의 유족 측이 교육당국에 순직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대전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유족 측이 최근 순직 교사 A씨에 대한 순직 유족 급여 청구서를 대전시 교육청에 제출하고, 사건 경위 조사서와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3,600여 명의 탄원서를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했습니다. 순직 처리 여부는 공무원연금공단 등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인사혁신처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한국지역경제학회 등이 지역경제 통계를 근거로 9개 부문에서 대한민국 지역경제 대상을 선정한 결과,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투자유치 부문에서는 세종시가, 경제리더십 부문에서는 대전시가 각각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투자유치 부문에서 보령시와 홍성군이, 경제리더십 부문에서 계룡시가 각각 부문별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청양군이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나고 재방이 무너진 청남면과 장평면 피해 현장 복구를 올해 우기 전까지 마치기로 했습니다. 청양군은 수해복구 예산 965억 원을 확보했으며, 이 가운데 814억 원을 재방과 배수장 보강 등 공공시설물 복구에 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추후 호우 피해에 대비해 배수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공주시가 충남에서는 처음으로 응급환자 이송비를 지원합니다. 이송비용은 공주에 주소를 둔 응급환자가 구급차 등 응급차량을 이용해 다른 지역 종합병원으로 옮겨질 때 지원되며, 대전으로 이송될 때는 평균 12만 원, 천안으로는 평균 13만 원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환자나 가족이 이송일로부터 90일 안에 공주보건소에 하면 됩니다. 천안 가건사에 있는 불교 경전인 묘법 연화경과 수신면에 있는 한명회 묘역이 충청남도 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가건사 묘법 연화경은 세조와 예종 등의 명복을 빌기 위해 세조비인 정희왕후가 발원한 목판본으로 1569년 판각의 간행 기록이 남아있으며, 전체 7권의 완전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회 묘역은 조선 전기 정치가인 한명회와 부인 여흥미 씨의 묘소로, 담장 형태로 묘역을 감싸 축조한 석축과 무인상을 2구씩 쌍으로 배치한 방식 등이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야생 멧돼지 포획 활동을 지난해보다 한 달 앞당겨 이달 말쯤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세종시는 지난 1일, 전동변에서 출몰한 멧돼지에 시민이 다치는 등 최근 야생 멧돼지의 동절기 먹이 활동이 활발해졌다며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모집해 개체수 조절에 나설 계획입니다. 세종시는 지난해에도 300여 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멧돼지 200여 마리와 고라니 600여 마리를 포획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흐리다가 차차 맑아지겠으며, 낮까지 빗방울이나 눈이 날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9도에서 11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부분 지역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고, 충남 북부를 중심으로 밤부터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3도에서 6도로 예상됩니다. 충청남도가 민간의 거대 인공지능을 활용한 충남형 인공지능 플랫폼 서비스 개발을 마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이용자가 원하는 키워드를 입력하면 필요한 통계 데이터를 지원하고, 소셜 데이터를 기반으로 뉴스 연관어 분석과 언급량 추이를 반영해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 추진에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습니다. 충청남도는 시범 운영을 바탕으로 올해 정부가 지원하는 인공지능 활용 사업 선정을 위한 준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ant têm znajkeep 콜라пол su hum 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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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